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출범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화통일, 한미동맹, 북한인권과 함께 제외동포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구축, 민간통일 공공외교 활성화, 세계시민의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함을 목표로 출범합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5시 타이슨스 코너 메리어토 호텔에서 갔습니다. 10월 5일까지만 예약할 수 있으며 RSVP 필수입니다. 참석 예약은 이문영 간사 703-629-1288, 회비 문의는 워싱턴협의회 사무실 703-677-7161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